이상적인 손가락 부상으로 결장함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의 공백은 모든 이들이 그의 재등장을 간절히 갈망하게 만들었다. 일본이 놀라운 감탄을 자아내는 이 선수는 바로 우리의 놀라운 이강인 드리블의 마술사입니다. 7월의 끝이 다가오면서 프리시즌은 보다 야심차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의 새로운 집 프랑스의 프레스티지 팀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에 대한 일본 팬들의 열광은 축제와 같습니다. 31일 일본의 스포츠 언론 도쿄스포츠는 일본과 한국의 스포츠 대결은 언제나 뜨거움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이강인의 PSG 이적 소식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기는 천하무적이었으며 특히 일본의 여성 팬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높아만 갔습니다. 프랑스 매체 몽디아는 PSG 공식 SNS에 올라온 선수들의 훈련 영상을 보며 놀라운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강인의 빠른 스프린트가 눈에 띕니다. 그의 복귀가 코앞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피에르킹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축구 전설 악리가 현재 일본 투어 중인 이강인을 언급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앞으로 더 많은 이슈를 일으킬 것입니다. 프랑스 언론 르파리지엥은 28일 일본 오사카의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에서 벌어진 세레소 오사카와의 프리시즌 경기에 대해 보도하였다. 이번에도 유감스럽게도 파리 생제르맹은 이대로 3-0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전반과 후반 모두 PSG 수비진의 실수를 오사카는 놓치지 않았다. 수비진의 실책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의 공격적인 축구로 팬들이 불편함을 느꼈다. 비록 참담한 결과를 떠나서 이번 프리시즌에서 선수들이 다른 나라에서 크게 부상당하지 않고 경기를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 축구의 유명 해설가 파브리스 호킨스는 오사카전의 경기력을 분석하며 이렇게 보도했다. 프랑스의 명문팀 파리 생제르맹의 올해 첫 프리시즌은 큰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PSG의 에이스 은바펜은 끊임없는 이적설로 인해 아시아 투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월드클래스 네이마르는 발목 부상과 PSG의 새로운 유망주 이강인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제대로 된 경기를 보여줄 수 없었다. 그는 또한 슈퍼스타들의 빛나는 플레이를 직접 볼 수 없어 팬들이 많이 실망하였다. 슈퍼스타들의 부재는 PSG의 경기력에 거칠게 반영되었다. 패배, 무승부 그리고 또 다시 패배라는 결과는 프랑스 축구의 명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에 빠르게 알려지며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팬들의 걱정을 키웠다라며 전하였다. 도쿄에 도착한 파리 생제르맹의 훈련 모습이 공개되자 이전의 고민과 우려는 사라지고 다가오는 전쟁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워졌습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의 전문 기자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도쿄의 훈련장은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이전 경기에 반성을 드러내며 모든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면서도 멀리서 오는 팬들에게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상으로 걱정을 산던 이강인의 놀라운 회복 속도였습니다. 마치 전력을 다한 듯한 그의 활기찬 스프린트의 동료들마저 놀라워하였습니다. PSG의 새 사령탑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이 재건된 스쿼드의 중요한 요소라는 듯 끄덕였습니다. 라며 이강인의 빠른 회복을 감탄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파리 생제르맹의 팬들은 각종 댓글로 흥분을 표현하였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강인을 보게 되었는지 정말 기다렸다. 벌써 프리시즌이 끝나간다고? 하지만 이강인이 복귀했다고 해도 아직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수비수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 이강인과 함께 뛸 수 있는 선수를 이적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역시는 역시다. 이강인, 네이마르의 케미를 제대로 볼 수 있을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훈련장에서의 그들의 역동적인 모습만 봐도 다음 경기의 승리는 이미 예측되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골든보이의 별명에 걸맞게 한 편의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경기 이후 프랑스 국가대표 축구자가 이강인을 언급하며 토론판은 뜨거웠습니다. 아스날의 역대 최다 득점자이자 프랑스 대표팀 역대 2위 득점자인 티에리 앙리입니다. 앙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왕을 차지하며 축구계의 레전드로 꼽힙니다. 그의 화려한 경력과 놀라운 기록은 그를 프리미어리그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영국 스카이스포츠에서 게리 네빌과 제이미 캐러거와 함께 축구 방송 중계를 맡아 그의 통찰력과 해설력으로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선구한 역과 전략적 사고는 월드컵 기간 동안 BBC 스포츠의 분석가로 활동할 때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이강인의 빠른 회복력을 보고 앙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결정한 프리시즌은 오히려 이들에게 재충전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력이 실망스러웠던 파리 생제르맹에는 아직 정식 경기를 치르기 전이라는 점이 다행입니다. 이강인이 부상해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신의 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앙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PSG 팬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프리시즌은 선수들을 테스트하고 준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결정은 그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어 본격적인 시즌을 데뷔하는 데 이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투혼 넘치는 플레이는 팀 내 주요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며 패배라는 결과를 초월한 가치 있는 행동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앙리의 언급은 유럽 최대 축구 커뮤니티에서 파급력을 냈고 특히 PSG 팬들 사이에서는 많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앙리가 이강인을 언급하다니 정말 놀랍다. 그가 아직 신입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장이 다행이라고 생각된다는 그의 말이 그의 진정한 클래스를 보여준다. 라는 반응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이 다행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본 선수들의 거칠게 날뛴 플레이를 보면서 그들이 프리시즌 경기를 진행한다고는 믿기지 않았다. 정말로 마치 실전처럼 뛰어댔다.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부재가 아쉬웠지만 이것이 정식 경기가 아니었기에 다가오는 시즌을 기대하며 흥미롭게 지켜보자고 생각했다. 라는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투어가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이강인의 본투 방문도 기대되며 아시아 투어 동안 선수들이 컨디션을 회복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토론들 가운데서 높은 신뢰성을 자랑하는 스포츠 매체 RMC 스포츠는 PSG의 일본 투어에서의 최악의 경기력과 함께 이강인의 존재감이 주목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PSG는 일본 투어 중 알라스루와 셀에서 오사카를 상대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다. 이러한 형편없는 상황에는 팀의 주축인 은바페와 네이마르의 부재가 크게 작용했다.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인 은바페의 상황 때문에 구단 내부 상황이 불안정해진 것이 한몫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팀의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출신의 선수 이강인이 필드에 세워졌다면 다른 유럽 선수들보다 더욱 심한 비판과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골든볼을 수상하고 PSG로의 입단이 이루어진 후부터 타팀 팬들의 질투를 샀을 것이며 그의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음에 따라 이 질투는 활알타올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강인은 컨디션 저하에도 불구하고 클럽과 팬들에게 보답하려는 의지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시각을 보인 이들은 그의 부재가 사실상 그를 보호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오사카 대전에서 이강인과 월드클래스 네이마르가 출전했다면 파리 생제르맹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프리시즌 3경기 동안 그들이 보여준 힘겨운 경기력은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팀의 공격적이고 거친 플레이를 본 순간 이강인의 결장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이강인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그를 향한 질투심에 불타는 일부 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강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이 햄스트링 부상에서 빨리 회복되어 전북전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팬들 앞에 서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났습니다.